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해설을 다룰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년 수능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시험이 끝나가지고 마음 편이일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설을 보고 싶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수험생분들이라면 먼저 수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수능시험을 보셨을 텐데 정말 고생했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지원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설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번 수능 한국사회에 대한 난이도 평가부터 드리면 제가 평가를 하는 난이도에서는 무난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무난하다고 둔 기준 이유가 일단 작년 수능이랑 일단 수준이 비슷했어요. 뭔가 특별하게 킬러라고 할 만한 유형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 뭔가 사료라던가 문제 선지 키워드가 딱 평가원에서 조금 어렵게 낸다면 어렵게 내는 그런 틀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주려는 문제는 확실히 쉽게 주려는 그 틀을 계속 따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대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다 봤는데 뭔가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웠다. 이 문제는 좀 지엽지하고 연결됐다. 라고 느낄 만한 문제가 그렇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진짜 높았어요. 그걸 감안한다면 이번 수능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내면은 진짜 수능 때 수험생분들이 다 울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수능 시험은 확실하게 제가 예측한 대로 쉽게 준 게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기 있게 공부하신 분들이면 아마 이번 수능 한국사 한에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실 만한 게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들 잘 받으셨길 응원 드리며 본격적으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시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가장 무난한 문제죠. 보통은 1번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사시대 생활상이나 아니면 선지에서 그 선사시대의 그런 토기 유물 같은 걸 주는데 2번은 생활상을 냈네요. 보면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일단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런 식으로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솔직히 수능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뭐 유적지를 안 해오도 되지만 뭐 제가 하는 거면 보시는 분들은 뭐 서울 암사동, 제주고산리, 부산동삼동 이걸 외워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힌트들 다 종합하면은 문제에 제시된 시기는 신석기인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1번 간석기가 사용되었다. 구석기 시대에는 말 그대로 막 돌을 깨가지고 만드는 뗀석기였었다면 이 신석기 시대에는 돌을 갈아서 쓰는 조금 더 지능적인 도구를 사용한 게 특징이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백동화가 발행되었다. 이거는 계양기 시기에 활용된 대표적인 화폐입니다. 4번 철제 무기가 보급되었다. 이건 철기 시대겠죠. 말 그대로. 이때는 일단 무기가 없습니다. 사실상. 4번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 아 제가 무기가 없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주먹도기 이런 거 따지면 무기인데 제가 말하는 그런 무기는 뭐 비파형 동검처럼 조금 더 정제된 무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비파형 동검이 시작됐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5번 석굴암 본존불상이 만들어진 건 통일신라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뭐 1번은 무난하니까 다 맞추셨을 겁니다. 2번 밑줄 친 침략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아 제가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해요. 뭐냐면 솔직히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류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으면 엉뚱한 걸 찍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맨 이부터 볼게요. 평안북도 철산군이 있더라는데 강동육주 중 한 곳이라 적혀 있어요. 공부를 얕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강동육주의 경우에는 서희가 소선령과 외교단판을 맺어가지고 획득한 영토이기 때문에 거란이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일단 이 시기에는 이미 강동육주는 확보한 상태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키워드고 자국사신을 피살 사건 그리고 여기 계속 몽골군 나오는 거 보이죠. 몽골군 그러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이 몽골군이 침략한 영향만 파악하면 되는데 엉뚱한 거에 꽂히면 당연히 못 풀겠죠. 그래서 한국사든 간에 어떤 시험이든 간에 문제를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저고여 피살 사건이라던가 이게 그 당시 몽골의 사신이에요. 그래서 이 저고여 피살 사건이나 몽골군 보고서 그냥 솔직히 몽골의 침략에 대한 영향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시기에는 고려시대인 걸 염두하고 문제 볼게요. 1번 대가야가 병합되었다. 고대시대죠. 대가야가 병합된 거는 그 신라의 진흥왕이 그냥 대가야를 정보를 한 거니까 아예 이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2번 균협법이 실시되었다. 자 이건 조선 영조 시기에 그 군포를 걷는데 그 군포를 걷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고려시대를 나왔으니까 시기가 연결이 안 되면 그냥 다 소거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3번 수원 화성이 건설되었다. 제가 이 문제는 이렇게 풀라는 이유가 어차피 시기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조의 경우에는 아 뭐 수원 화성 뭐 장용영 대전통편 이런 키워드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4번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졌다. 이게 어 수능한국사 외에도 한국사 능력 공점 시험에서 되게 답으로 잘 나오는데 아 이 몽골군이 침략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뭐 한반도가 대충 있다 치면은 뭐 여기저기 강화도가 있으니까 이 강화도가 빠져있잖아요. 여기로 그러니까 좀 몽골군 이런 식으로 좀 섬지역 구석탱이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방어를 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선조들이 외세가 침입하면은 그 정묘호란 시기도 그렇고 맨날 여기 강화도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기항전을 지속했던 거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나당연합군이 결성된 거는 역시 고대시대예요. 이걸 계기로 황산벌 전투 고구려 나중에 멸망하고 이런 식으로 나당 아니 나당 말고 상국통일의 전쟁의 흐름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어디해보자 이 문제 별로 안 어려워요.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힌트가 좀 많은데 자 고구려 유민들이 동모산에서 건국했다. 이 진국이란 키워드는 뭐 알면 좋긴 한데 좀 어려우시니까 패스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고구려가 이 나라를 계승했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동모산에서 대조영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무왕 시기에는 그 당나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습격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동모산 고구려 유민 무왕 그러니까 이게 백제의 무왕이 아니라 이 문제 제시된 국가의 왕인 바래의 왕이니까 뭐 백제의 무왕도 있고 바래의 무왕도 있는데 솔직히 시험에서는 일단 바래의 무왕이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모산 대조영 고구려 유민들이 만들었다. 이 정도 키워드는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1번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에 만든 토지 증명 문서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2번 골품제를 운영한 거는 신라입니다. 신라의 신분 제도죠. 3번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이게 연도로 따지면 정확하게는 이 시기인데 그냥 계양기 시기니까 애초에 이 바래는 고대시대인 걸 고려해서 답이 안 되겠죠? 틀렸고요. 4번 5경 15분 62줄을 두었다. 문제 제시된 국가의 선왕 시기에 정비한 지방 행정 제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계양기 시기에 1차 가보 개혁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밑줄 친 왕의 재위기가 있어 사실로 오른 것 자 이거는 음 이 왕을 낼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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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는 키워드인데 아 이게 사료가 좀 어려워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이 왕을 내면은 크게 키워드를 4가지만 외우면 풀 수 있어요. 뭐냐면 쌍기 과거제 여기에다가 노비안거법이랑 사실 수능 수준에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광덕이라던가 준풍이라는 연호를 썼다. 이 4가지 키워드만 외우시면 앵간한 문제 풀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제시된 왕시기에는 후주 중국의 후주 출신인 쌍기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뽑는 제도인 과거제를 처음 실시해가지고 여기 문제에 제시된 왕은 광종입니다. 뭐 고려시대 전기왕 중에서는 왕건 광종 성종의 키워드만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역시 고려시대인거 뭐 나왔으니까 바로 볼게요. 1번 독립문이 건립되었다. 이건 독립협회의 활동인데 이 독립협회가 활동할 시기는 계양기입니다. 2번 별기군이 편성되었다. 1881년인데 역시 계양기 시기라 연결이 안되고요. 3번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이거는 조선 성종식입니다. 이 조선 전기의 공식적인 첫 법전이니까 틀렸고요. 4번 노비안 건법이 실시되었다. 그러니까 노비안 건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켜준 정책인데 이 왕식의 대표적인 정책이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수선사 결사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진울이라는 승려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거를 왕까지는 그냥 안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왕까지 굳이 외울 정도로 그렇게 깊은 건 아니라 그냥 고려시대 후기다. 그 정도만 외우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가나시기 사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 이 문제가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웠어요. 첫 페이지에서 조금 아마 이건 살짝 낚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하는 건 기본편에서 이건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일단 접근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쉽게 풀려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선지에서 음 일단 이 시기가 조선시대라는 것만 파악됐다면 사실 푸는 거에선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렵다고 평가할 또 없긴 해요. 제가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 안 한 거예요. 만약에 뭐 선지에서 조선시대 전기 조선시대 중기 조선시대 후기 이렇게 다 섞었으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볼게요. 심우경과 김효원의 대립 속에서 여기 동인이나 서인으로 나와줬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시기에는 약간 끼리끼리 노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정당정치 같은 붕당이 형성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붕당이라는 게 이조전랑 이명권이라 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약간 심의경 입장에서는 난 이 사람 뽑고 싶은데 김효원 입장에서는 저 사람 뽑고 싶은데 그걸 시킬 만한 임무를 두고서 에이 쟤는 아니지 아 쟤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결국 파벌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벌끼리 나눠진 게 조선 선조식이에요.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는데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왕을 다 안 외웠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밑에 보면은 탕평책을 시시했단 말인데 자 탕평책을 시시해서 탕평비를 세운 거는 이 붕당끼리 하도 싸우는 게 너무 심해지니까 영조식에 야 니네 좀 그만 싸워 하면서 좀 두루두루 친해져라 난 두루두루 뽑겠다 하는 그런 탕평비를 세운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선조와 영조식이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뽑는 건데 1번 환국이 일어났다. 자 이거 조정숙종식인데 그 뭐 예선 영중 임명선 그리고 광인 효현 숙경영 하면은 이 숙종은 사이식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때는 붕당이 형성됐고 이때 뭐 한 번 서인이 나가 떨어지고 한 번 남이 나가 떨어지니까 이 붕당의 그런 대립이 어떻게 보면 와 내가 안 사랑하면 쟤네가 죽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립이 하도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만 싸우자 하면서 이때부터 나름대로 그런 개편을 했다는 게 이 흐름쌍 제일 자연스럽기 때문에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면은 이번 무신정권이 성립된 건 고려시대니까 당연히 예전이겠고요. 위화도 해군도 역시 고려시대 말이에요. 이성계가 사불강을 내세우면서 명나라 전쟁 노! 하면서 군사를 돌린 거 말한 거죠. 이전이고요. 성황이 사비로 전도했다. 고대시대를 말한 건데 역시 훨씬 전입니다. 5번 제너럴 시어머러 사건이 발생한 거는 이거는 개향기 시기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보단 조금 더 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는 6번. 다음자 여탄한 시기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이것도 되게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포인트부터 알려드리면 일단은 여기서는 여기 큰 도시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등 여러가지 고추밭, 생강밭, 지왕밭 여러가지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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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 나오는데 지금 제가 밑줄 친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상품작물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먹고 산 게 너무 힘들어요. 일단 내 입에 밥을 넣어야 되니까 변홍사가 거의 위주였어요. 근데 이 시기쯤 이뤄서는 농사가 너무 잘 돼. 아, 나 이제 밤 지겨워. 뭐 밤 남는 거 너무 많은데 다른 것도 먹고 싶어. 그러니까 농사가 하도 발달해 보니까 상품작물이 점차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키워드는 자, 이게 중요하겠네요. 상평통보 이게 조선숙종 시기에 만든 화폐인데 왜냐하면은 앞서 뭐 산품작물이던 간에 변홍사던 간에 작물을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뭐 많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물건을 팔아야 돼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당연히 시장이 유행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리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돈을 쓰기 위해 가지고 상평통보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화폐가 유통이 안 되는데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화폐도 그만큼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아, 여기는 시기가 공통적으로 조선시대 후기를 다루는구나. 그래서 상품작물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1번 회사령이 폐지되었다. 자, 회사령이 폐지된 건 1920년대의 모습이에요. 일제감정기 시기의 키워드라 아예 정답이 될 리가 없고요. 2번 대동법이 운용되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대동법이란 거는 광해군 시기부터 시행돼가지고 기존에 뭐 특산물 같은 거 뭐 나주, 배, 영덕, 대게 이런 거 바치는 거를 뭐 쌀, 배, 동전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 이게 광해군 시기부터 쭉 이어져가지고 이 조선 숙종 시기에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시행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당연히 대동법이 시행됐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300산업이 발달했다. 자, 300산업 나오려면은 이건 이승만 정부 시기인데 뭐 면당, 뭐 재방처럼 약간 좀 기초적인 산업 같은 거를 위주로 했다는 얘기예요. 현대사입니다. 4번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된 건 공민왕식이죠. 이건 고려시대니까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고요. 5번 산미정식계획이 실시된 건 1920년대 사회사항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가임무에 대한 설명 오른 것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문제 잘 읽어야 되는데 서원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등재된 서원이 왕의 아버지인 이 인물이 서원 철폐 정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 처음 봤을 때는 뭐 처음 서원을 설립한 뭐 주세붕이라던가 아니면 뭐 서원에서 좀 이렇게 좀 뭔가 높게 평가받은 뭐 이왕 2등을 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 서원의 그런 패단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 47개의 서원 빼고 다 부셔 했던 인물이 누구세요? 그걸 묻는 게 포인트인데 그거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그 비변사 서원 그리고 만동료를 철폐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잘 나오는데 뭐 수능 수준에서는 뭐 비변사라던가 서원 철폐만 외웠어도 문제풀이 안 된 전혀 무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이니까 볼게요. 1번 상국사기를 저술하였다. 이건 고려시대의 김부식입니다. 현존한 가장 오래된 역사서를 만든 인물이죠. 2번 시무 28조로 건의한 인물은 최승로입니다. 틀렸고요. 3번 경복궁 중권을 추진했다. 맞아요.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일종의 왕권 말고요.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경복궁 중권이었는데 이걸 위해 가지고 당백전을 발행하고 원납전을 징수했다는 게 포인트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한인의 국당을 조직한 건 김구예요.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한번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군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관련이 없고요.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파한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만한 강강찬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여기는 나와있는 개념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파트를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들어갈 만한 주제를 다루면 여기 나와있는 이항로 최익현 이만소는 뭐 수능 한능검 공무원 공무원 한국사 어느 시험에선지 이 3명의 흐름이 언제 언제예요? 순서를 내던지 특징이 뭐예요? 항상 나오는 단골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게 또 이 주제인데 그러니까 공부했으면 쉬운데 아 그래서 수능 한국사는 상대적으로 공부를 좀 기초적 하니까 만약에 조금 한 3,4등급 많으신 분들은 이 문제가 살짝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기를 말씀드리면 이건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대상이 다 달라요. 이 1860년대는 그냥 서양 국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서양 국가들 쟤네 그냥 오랑캐야. 쟤네랑 무역하면 안 돼! 하는 게 주장인데 이걸 전문용어로 말하면 척화주전론이라거든요. 그냥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서양 국가들은 교육 안 할 거야. 그걸 주장하는 거고 1870년대에는 외양일체론이라 해가지고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강화도 조약 지전에 최익현이 궁궐 앞에서 도끼를 앞에 딱 두고서 엎드리면서 아! 쟤네랑 무역하면 진짜 거의 우리나라 죽이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거의 무릎 꿇고 상소했었던 게 이 최익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만소님은 여기 서양 열광과 수교를 하는데 핵심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 미국은 우리나라가 잘 모르는 나라인데 괜히 쟤네랑 무역했다가 러시아에 화를 사가지고 괜히 싸우면 그것도 문제 아니야? 그냥 쟤네랑 수교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그런 서양 국가랑 어... 교류한 거 그러니까 사악한 거 그러니까 제일 서양 애들 사악한 놈들이야 한마디로 그런 애들을 배척하고 우리나라 정치를 지키겠다는 위정척사운동을 말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나오면 아 위정척사파의 흐름이고 이 흐름대로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번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운동이고요. 3번은 1920년대 우리나라 물산을 애용하자. 하도 일본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권을 위협하니까 우리나라 물건 키워가지고 상... 아니 물건보다는 상권을 키워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 하자. 좀 그런 운동이고요.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순종의 인산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날에 모여가지고 어... 뭐 독립만세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대규모 민족운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애국개몽운동은 뭐 대표적으로 신민회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개몽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도 성장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위한 활동같은 걸 주도한 단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밑줄 친 별난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말해봤는데 이 문제는 답은 안 어려운데 뭐 선지 분석을 제대로 안 했다면 좀 헷갈릴 수는 있겠죠. 자 일단 볼게요. 우정총구 개국 축하연에서 별난이 일어났대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별난 일으킨 인물들은 개화당 좀 급진개화파 인물인데 이 개국 축하연을 빌미로 온건개화파 인물들을 처단한 다음에 이때 반란을 주도한 개화당의 인물인 김옥균과 박영효 등이 어 전병이 일으켰어요. 빨리 이동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어 왕과 왕비들을 좀 안전하고 그 피신시킨 다음에 자신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펼쳤어요. 근데 당시에 이때 일본군이 우리나라의 이 개화당 인물들을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때 나중에 그 당시에 명성하고 똑똑해가지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 돈 받았지? 뭔가 이상해하면서 그때 청나라에게 헬프 요청하면서 나중에 이 일본군과 청군이 싸워가지고 얘네가 깨져가지고 결과적으로 3일 천하만으로 진압된 이 사건은 갑신정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갑신정변 관련된 거 보면 되죠. 1번 삼천교육대가 운영되었다. 틀렸죠. 이 삼천교육대는 전두환 정부 시기에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그럼 일종의 그런 군사 에 가둬가지고 애들 막 진짜 훈련시키고 뭐 그런 것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번 자유시참변이 발생하였다. 자유시참변은 1920년대쯤에 당시에 그 홍범도 장군님이 이끄었던 대한독립군이 나중에 조금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대한독립군단 이란 군대가 있는데 얘네가 간도참변 때문에 하도 그 간도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연해주로 이동했었거든요. 그 연해주로 이동했었는데 거기서 러시아군에 의해가지고 강제로 무장 해체를 당한게 자유시참변이에요. 틀렸고요. 3번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값신정변을 계기로 맺었던 조약이 크게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있는데 한성조약은 배상금 지불이랑 더불어서 공사관 신축비를 규정한게 핵심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삼별초가 조직된거는 고려시대에요. 그래서 어 무신정권 시기에 종결된 뒤에 몽골과의 끝까지 항전하기 위해가지고 삼별초가 좀 활동했었는데 물론 삼별초는 좀 그 전부터 있긴 했지만 활동을 크게 한 시기는 그 대몽항쟁이 끝난 다음에 개경환도에 반발해가지고 일어난게 핵심이에요. 아무튼 고려시대에서 시기가 맞고 5번 노급이 폐지된거는 통일신라의 경덕왕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밑줄칙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른거 뭐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렵죠. 여기 지금 국채보상 기성이랑 많이 대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 찝는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핵심은 빚 선 300만원을 보상하는게 핵심이라 적혀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채 빚을 갚자는게 이 운동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 써있는대로 말 그대로 국채보상 운동 찍으시면 됩니다. 볼게요. 1번 호헌철폐를 주장하였다.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현대사의 6월 민주항쟁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안 바꾼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개허원을 반발하니까 안돼! 대통령 직선제 바꿔야 돼! 하면서 그걸 주장한게 6월 민주항쟁이고요. 2번 서경천도를 추진한거는 이거는 고려시대 묘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경 평양으로 천도를 하면 금나라가 정벌될거고 우리나라 내문도 없어지고 정치가 잘될거다. 그런 주장을 했었던거죠. 3번 동학교조의 신원을 요구하였다. 얘랑은 관련이 없어요. 일단 이게 1890년대 초반쯤인데 그러니까 교조신원 운동이란건 뭐냐면 최재우처럼 동학 출신 인물 중에서 안타깝게 죽은 애들 야 얘네 뭐 잡았다고 이렇게 나쁜놈 만들어 얘네 신분 좀 올려주세요 하는게 교조신원 요구 운동이거든요. 아무튼 관련이 없고요. 4번 대한매의 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아 너무 중요하죠. 국채보상 운동을 내면은 뭐 황성신문 제국신문들도 도와줬지만 이 대한매의 신보가 지원해줬다는게 너무너무너무 극빈출 키워드에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철회시킨거는 보안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과 통치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거 얘기했는데 아 이 문제는 이 일제감독의 시기에는 크게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후반 이 시기를 나눠가지고 각 시기별로 뭐 어떤 일제의 통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그걸 파악하는게 중요한데 핵심은 한국에서의 무단통치를 폐지하고 그리고 어 여기 보통경찰제를 실시했다 이게 포인트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뭐냐면 3.1운동을 계기로 와 무단통치해봤자 이 조선인들을 회유하지 못했다고 판단해가지고 일제가 살살살살 구슬리는 척 하면서 약간 이 사람들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회유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두는 이 20년대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게 문제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1920년대의 통치식이 있어서 사실을 보면 되는데 1번 홍경래에 난 일어났다 이건 1801년에 세도가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죠 틀렸고요 2번 독서산품과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통일신라 시기에 원성왕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3번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자 이게 1925년에 제정한 법인데 핵심은 뭐냐면 사실 이게 사회주의자들을 권고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정책으로 좀 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채찍과 당변 중에서 채찍과 관련된 거라 볼 수 있겠죠 정답 3번이고 4번 YH 무역사건이 발생하였다 자 이거는 1979년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발생한 YH 무역회사의 여공 노동자들이 일으킨 사건인데 이걸 계기로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의 당사가 도망가가지고 이거 명분을 박정희 정부에서 김영삼이라는 당시 신민당의 총재 대표인물을 제명시켜버려가지고 이거를 계기로 부망증이 발생했다 이런 거 정도까지는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5번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설치된 거 역시 박정희 정부 시기인데 이건 1961년쯤이라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얘기했는데 아 이건 솔직히 역사시험 공부한다면 이 조약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너무 너무 중요한 조약인데 핵심은 민영환이 조약 조약 체결을 한 거에 자결했대요 그리고 소위 칭명을 내려서 박재순 이지용 이완용 이근태 권중현 오적을 모두 찾아났는데 그러니까 이 민영환이란 인물은 이 조약의 부당성에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살한 인물이고 여기 나와있는 이 인물들은 누구냐면은 을사 늑약을 체결한 을사 오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다른 인물은 몰더라도 이완용이라던가 박재순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풀이엔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을사 늑약 관련된 걸 냈으니까 볼게요 1번 조선책략의 영향으로 미국과 체결했다 아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어렵진 않은데 솔직히 답은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을사 늑약의 영향으로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었다 기초에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되는데 선지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지가요 자 그래서 일단 설명드리면 1번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요 어차피 답은 쉬우니까 조금 오답 위주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2번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핵심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에요 그 6.25전쟁 체결 직후에 미군이 우리나라에게 좀 주둔할 수 있는 허용하게 된 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요 3번 헤이그 특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이준 이 위종 이상설님 등이 을사 늑약의 부당성이 항고해가지고 그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구평화회의에 파견됐었거든요 그걸 다룬 거라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집강소가 설치되는 배경이 된 거는 동학논미운동이죠 어 조약을 했으니까 사실 조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따지면은 전주 화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따지면요 5번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게 된 조약은 간도 협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핵심만 주목하시면 돼요 뭐냐면 여기 있는 김익상 나석주 이 단체 관련된 인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좋은 인물들이 누구냐면 김익상 김상옥 그리고 나석주님 이 세 분을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단장인 김원봉까지 외우신다면 여기는 단체 인물이 의여다닌 거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 문제는 문화였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이인영의 총대장으로 한 거는 정미의병을 말하는 거고요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이게 상하이식의 키워드랑 연결이 되거든요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조직한 거는 독립의궁부예요 지청천의 지휘하에 쌍성부에서 전투를 벌인 거는 한국 독립군이고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을 삼았다 정말 잘 나오는 키워드예요 의여다닌을 내면 이 조선혁명선언을 바탕으로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이 키워드가 너무너무너무 거의 아까 말한 국채보상운동 내면 대한민국 신부가 지원했다 급으로 의여다닌을 내면 이 조선혁명선언이 어떤 시점이든지 너무 극빈출 키워드예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얘 때문에 여기 있는 인물들이 다 폭탄 던지고 난리를 피웠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조금 더 전투적인 독립운동 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이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다음 회고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좀 사료가 길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명확해요 자 볼게요 탑골공원 뒷문에서 만세군중이 나왔어요 일단 좋아요 그리고 뭐 대한독립 만세 사실 이거만 봐서는 뭐 3.21운동인지 60만세운동인지 구별 안 되는데 조금 더 힌트를 보면 탑골공원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 고종왕제가 돌아갔으니까 그 앞에 보였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3.21운동 시기는 고종의 인산일 그러니까 고종왕제가 돌아간 날 그리고 어 돌아간 날이 앞에 돌아간 날이 되겠네 아무튼 그리고 여기 있는 헌병이 나왔다 아까 말했듯이 1920년대는 보통경찰제고 이때는 헌병경찰제고 이런 식으로 시기를 나눴다면 여기 나와있는 게 3.21운동인 걸 알 수 있죠 사실 제 기준에 이게 나와가지고 이거 3.21운동을 바로 내도 되나 내도 되나 싶긴 한데 뭐 나왔으니까 할 말 없겠죠 1번 신간회의 주도로 전개된 것 자 신간회는 1927년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랑 관련이 없습니다 얘는 1919년을 만들어졌어요 2번 가보개혁이 추진되는 배경 가보개혁은 1894년에 했어요 당연히 얘의 배경이 될 리가 없겠죠 3번 의미사병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났다 이거는 의미 의병입니다 왜냐하면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거랑 머리 깎으라는 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유생들 유인석 이소흥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게 의미 의병이거든요 4번 12.6 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자 12.6 사태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박정희 정부가 사실상 이게 억서지게 되는 그러니까 김재규가 총 들고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빵 쏜게 12.6 사태를 말하는 건데 당연히 현대사겠죠 얘랑 연결이 안됩니다 마지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는데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3.1운동의 계기로 독립운동 좋은데 조금 더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서 상하이에서 독립군들이 집결해가지고 만든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 가해 들어갈 장면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려하던데 핵심은 광복 3년사니까 1945년부터 48년까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시기형 문제로 내가지고 좀 까탈스럽다고 느낄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범위에 다룬 건데 여기 있는 연도들이 하나같이 아 좀 가까워요 근데 핵심은 일단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런 사건만 고르면 됩니다 1번 기억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가 개최된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를 두고서 미국과 소련이 같이 논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발췌 개헌안 통과 자 핵심이 뭐냐면 재헌원법이 공포됐대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나라 가장 큰 법 가장 큰 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개헌을 하던지 말던지 해야겠죠 아직 법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법을 뜯어고치겠어요 말이 안 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풀려면 일단 법이 나와야 뭘 개헌을 하던지 말던지 하겠죠 그렇게 이해했으면 니은은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좀 이런 논리적인 추론이 필요했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50총선거 실시 우리가 뭐 선거를 하는 이유는 뭐 지방을 담당하시는 분도 뽑을 수 있고 뭐 최근에 뽑히신 윤석열 대통령처럼 뭐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에요 일단 근데 일단 국회의원이 선거돼야 뭐 일단 입법부라는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설춘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헌법이거든요 그런 걸 좀 연결 지었다면 답이 2번인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인천상륙작전 전개 이건 1950년인데 일단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건 6.25 전쟁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가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려웠으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도 공부인데 이 문제는 그래도 상식이 좀 통하는 문제였어요 일단 보면은 여기서 천도교회의 소년들이 중심이 된 이 어린이를 위한 부모의 마음이 더 두터워지길 바라면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단체는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그게 포인트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랑 관련된 건 천도교고요 조금 더 나가면 천도교 소년회에요 그래서 이 천도교 소년회에서 사실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만든 거에 활동 관련된 걸 고르시면 되는데 그 한국을 믿는 100명이 위인 등 그걸 봤다면 이 문제가 좀 쉽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1번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결성된 거는 신간회입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거는 말모의로 유명한 조선어 학회이고요 방정환 등이 주축으로 활동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린이날을 만든 게 방정환이다 이거 알았다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쉽게 풀 수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어린이날 만든 게 방정환이다 이것만 알았다면 이 문제는 좀 무난하게 풀렸거든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한 거는 신민회입니다 5번 청산이 전투 때 일본군을 격파한 거는 북로 군정서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 대화가 이뤄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 이 문제 제가 아까 얘기한 11번 문제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보면은 일본과 아 일본이 아니라 이름과 성시를 일본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말하면 창시개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얘기한 1930년대 후반인 민족 말살기를 언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크게 키워드를 3가지로 나누거든요 뭐냐면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창시개명은 굳이 따지면 세뇌예요 일본인처럼 행동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식 성시도 받고 한국시민서자처럼 일본에게 충성도 해 신사에 강제로 참배도 시켜 그런게 일종의 세뇌작업인거예요 일본인처럼 행동시키는거죠 그래서 그런거랑 관련된거 고려시대인데 1번 공명첩을 발급받는 농민은 조선시대 후기 때 어 뭐 돈이라던가 곡식을 납부하면은 관직을 임명해준 일종의 신분증명서 같은거 생각하면 돼요 틀렸고요 2번 별무반은 고려시대 때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니까 관련이 없고요 만민공동에는 아까 말한 독립협회랑 연결되기 때문에 개항기 시기라 관련이 없고 경부고속도로 개통식에 참가하는거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맞는거죠 비슷한 키워드로 그 경부고속철도라는 것도 있는데 KTS는 너무 연정부거든요 뭐 그것까지 뭐라도 되고 중요한거는 한국인에게 지원병 제도를 선전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전쟁과 관련된게 이런 키워드입니다 뭐 지원병 학도병 뭐 아니면 뭐 위안부 위안부 같은거까지 따지면 사실 전쟁과 연결되긴 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키워드가 대표적인 이 시기의 키워드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18번 밑줄친 헌법이 적용된 시기 이 문제가 조금 어렵다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8대 대통령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지만 이건 아셔야죠 통일주책 국민의회 대의원 투표 선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까탈스럽다고 느낄 수 있었던게 이 통일주책 국민의회가 뭔지를 모르면 이 문제 못 풀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걸로는 이거 기초해서 통일주책 국민의회가 안 나오진 않았어요 이 통일주책 국민의회랑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그러니까 이 유신헌법에서는 통일주책 국민의회라는 그런 일종의 헌법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국회의원도 추천하고 그런 식으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초헌법적인 권력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고서 박정희 정부인 걸 알았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유신헌법 보고서 박정희 정부인 걸 애초에 추론을 할 줄 알았어야 됩니다 1번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한 거는 김영삼 정부식이니까 관련이 없고요 2번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거는 이승만 정부식이니까 관련이 없고 3번 3.2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아 지금 정답 키워드가 좀 어렵네요 이거 확실히 현대사에서 제가 보기에 이게 그나마 킬러에요 제가 20문제 중에서 그나마 킬러를 뽑는다면 이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엄청나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굳이 뽑자면 이 정도란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한 게 틀린다고 망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뭐 아무튼 이 3.2 민주 구국선언이 답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제지대 헌법이 적용될 시기라 했잖아요 이 3.2 민주 구국선언은 한마디로 유신헌법을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뭐 정치인 종교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선언문 같은 걸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에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사 수능 수준을 감안한다면 좀 이런 키워드가 낯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렵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킬러는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소감은 다 답은 나오거든요 정답은 아무튼 어 제가 지웠네요 이거 정답 3번이고요 4번 금융실명제가 전면 실시된 거는 김영상 정부이고요 그리고 제주 사람 사건이 발생한 거 역시 이승만 정부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좋은 게 뭐냐면 조금 어렵다고 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킬러를 못 보겠는 게 이런 식으로 이 1번 4번 겹치고요 2번 5번이 겹쳐요 그러니까 선지 소거만 똑바로 써도 겹치는 거 자르고 겹치는 거 자르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지 소거라는 훈련도 좀 해뒀어야 됩니다 19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 이 문제가 답이 어렵다기보다는 아 이거 답도 어려울 수 있겠네요 솔직히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 아 이렇게 보면은 현대사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가 뭔가 되게 용어가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이 민주화 운동 파트가 용어를 알아두시긴 해야 됩니다 안그러 공략 못해요 아무튼 여기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비를 했어요 그리고 김주열 열사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사회 민주화 운동 공략할 때 뭐 여기 나와있는 민주화 운동은 뭐 김주열 열사 뭐 다른 민주화 운동은 뭐 이한영 열사 박종철 열사 이런 것처럼 그 강 민주화 운동 시기의 열사가 되게 힌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김주열 열사랑 관련된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이에요 이승만 정부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죠 우리나라에 1번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했다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한거는 좌우합작 7원칙인데 그 임시정부 빨리 수립하고 뭐 여러가지 그런 정부 수립을 위한 논인사항 같은걸 얘기한거지 민주화 운동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2번 한반도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하였다 자 일단 얘네 둘은 싹 다 48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나오는 시기는 최소한 정부가 수립은 됐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아직 정부도 안 세워졌기 때문에 연결 자체가 그냥 안됩니다 3번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저항한거는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구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는 결과를 가져온거는 말그대로 6.29 민주화 선언이니까 6월 민주 항쟁입니다 5번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의 기기가 되었다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각책임제라는 핵심이 뭐냐면 의회에다가 조금 더 권력을 몰아준다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왜냐하면 앞서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계속 개헌하면서 어떻게든 한 번 더 한 번 더 내 대통령 하려고 하다 하도 이제 안 먹히니까 이런 부전선거까지 해가지고 대통령제를 주면은 너무 대통령에게 권력이 몰아지니까 아 이러면 안될 것 같아 차라리 의회 중심으로 좀 권력을 재편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3차 개헌을 했다는 얘기가 이 포인트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알면 이게 쉬운데 이 내각책임제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해가지고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5번입니다 20번 밑줄 친 합의가 이뤄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려했는데 뭐 이 문제는 그래도 마지막 문제치고는 그렇게 안 어려웠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작년에도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나왔네요 자 보면은 남북정상회담이 나왔다는데 중요한거는 이게 1차인지 2차인지 아니면 최근 문재인 정부 시기에 시행했던 3차인지 그런거까지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거는 분단 후 첫 정상회담 그리고 김대통령과 김국방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김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말하는거고 지금 김국방위원장은 저기 김정은씨가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말하는거니까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보자마자 2000년에 6.15 남북공동선언이 생각났다면 뭐 마지막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인데 이게 조금 어렵다 어렵던게 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노태우 정부 시기고 이게 이름이 지금 되게 길어가지고 어려워 볼 수 있는데 이건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썼던 노무현 정부 시기 키워드에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시기상으로 노태우 이후가 김대중 정부인 것만 알았다면은 뭐 답 찍는건 어렵지 않은데 괜히 뒤에 이딴거 있어가지고 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통일 업적은 솔직히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만 잘 파더라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 전말 잘 기억했으면 문제 푸는진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이번에 수능은 현대사만 조금 까탈스러울 수는 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현대사가 조금 어려웠어요 나머지는 뭐 충분히 공부했다면 다들 무난하게 합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말씀드리며 다들 원하는 대학 진학하시길 꼭 응원드립니다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